누구나 편하게 TV를 볼 수 있는 시청각 장애인용 맞춤형 TV가 무료로 보급됩니다. 점자 리모컨과 수어 화면 확대 등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방송 접근권 향상을 위한 맞춤형 TV가 보급됩니다. 지난 2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청각 장애인용 맞춤형 TV 무료보급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정부 혁신 중점 사업인 디지털 포용 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그동안 방통위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TV를 보급하며 편리한 방송 서비스 이용에 기여해 왔습니다. 올해 보급되는 TV는 총 1만 5천대로 블루투스 기능을 탑재해 무선 이어폰과 보청기 활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음성인식 리모컨을 추가로 지급하고 AI가 수어 화면을 자동으로 탐색해 별도의 확대 기능을 지원하는 등 향상된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6월 18일까지며 전국 주민센터와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방통위는 시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TV 보급에 나설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